맨 다운핸데 왜 글로..글로 숨어? 왜 거기서 맞았을거 같애? 다..다..다 숨어 빨리 숨어 빨리 숨어 5%..4%..3%..2%..1%.. 와.. 들어갔어요 역시 노바가 제일 좋구나 확실해 노바가 정말 에너지를 조금밖에 안 대하기 위해서 은신클론 정말 좋아 이거 지금 해머거든요? 총? 어? 야! 야 저격 잘하게 생긴 놈이다 근데 니가 저격 당할 줄 몰랐지? 앞만 볼 줄 알지? 옆만 볼..옆을 볼 줄 몰랐어 쟤는 타이런트님 어서오세요 자 여기서 슬슬 저격을 해볼까요? 자 너희들 어디갔니? 다.. 어.. 얘네 두명은 내가 아까 HMG 죽였고 HMG 두명 죽였네..아닌가? 아 얘는 권총으로 죽인 애구나 HMG로 얘 한명 죽였죠? 자.. 옆에.. or 으으으으핫 으윽 원샷 우왕케잇 애들 어땠지? 애들 안보이는데? 자 이렇게보면 안보여요 이런 벽을 등지고 봐야돼 자 로켓 런처 오 여기 무기가 왜이렇게 많냐? 일단 체크해놔요 HMG 다 죽인거 같은데? 애들 없어! 이게 나타나볼까? 누가 총쑤나? 아유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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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죄송합니다 이건 해머구요 없어! 애들 다 죽은거 같애 저격이라곤 딱 한명 있는데 내가 다 죽였나본데? 나 혹시 저격 굉장히 잘하는거 아니? 한대쌌는데 애들이 다 죽었어 여기 뛰어내려야될거같은 기분이죠? 여기 있으니까 클로그 엔게이지 할퇴도 없을거 같애 어 폭탄은 어떻게 자 이거에요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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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트리는거고 이게 이거 제대로 제대로 뭐야 어딜 어딜 설치가 된거야? 던졌는데 어디로 설치된지 모르겠는데? 아 여기 붙었군요 야 던졌는데 붙이는게 저기 올라가자 저격위치로 올라가요 저격위치로 애들 몰려온다고 하니까 저격위치를 미리 잡아놔 저격위치를 미리 잡아놓은 다음에 터트리고 저격을 하는거야 저기로 몰려갈거 아니야 사람들 애들 자 저기죠 삐 몰려와라 애들아 어 왜 안오지? 야 터트렸잖아 아 아 그 그 그래요? 오 뭐야 뭐야 오 애들이 갑자기 많았어 오 오오오 오호어 자 주먹으로 때려주기고 야야야 도망가지마 내 에너지가 없어요 에어 슬금슬금 잘움직이네 네...? 에너지가 없어요 3%... 2%... 1%... 빵야잆! 쒰에에...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어요 어오오오오오й!! 오! 어디야 fried exclus doch 퐁 퐁 퐁 퐁 예 애들 몰려오는게 어디서 몰려오는지 몰랐으면 근데 터트렸는데 애들 나오는데 아 괜히 내려갔다가 저격하면 다 쉽게 죽일 수 있었는데 음 이거 C4 아니래요 굳이 불 붙이면 된대 자 자 일단 저격 포인트 잡구요 아까하고 똑같이 작전을 세우고 그대로 실행이 될지 일단 적 위치를 자 몇 명이냐 하나 둘 셋 네명 다섯 명에 자 여섯 명 왤케 많아 일곱 여덟명 여덟명 아홉명 열명 열명이라나 한꺼번에 글쎄요 어느 착하신 분이 일단 너부터 자가 어 야 아냐 아냐 그쪽으로 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봐 자 내가 천국으로 보내줄게 오오 스나이퍼라고 바로 외치는데 위치는 모르겠지 자 이쪽에 한 명 어 저기 온다 차가차가차가 왜 스나이퍼 저격당한 곳으로 애들이 올까 자 스나이퍼 있으면 고개를 숙이고 위치를 찾는게 먼지 않네 왜 이쪽으로 오는거 같지 야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자 진짜 오면은 터트린다 너 야 야 너 야 너 길막 안 돼? 아 아 두 방으로 쎄는데 두 방 다 못 맞췄어 에너지만 달고 오케이 이러다 휙 어 어디야 오오오 오오 에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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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방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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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늦게서의 방어 소왕관 외왕관 고치고있어 소 안고 외왕관을 안..안..안..안..안다고? 아니 고친다고? 뭔소리야? 이 C4 내가 던져놨는데? C4 다 죽을 수 있나? 야 이..이게..야 스나이퍼부터 이게 훨씬 더 쉽다 야 자아 지금 대략 한 7명 죽인거 같아요 한 3명 남은거 같은데? 근데 5명 정도 남은거 같은데? 5명 죽였나? 겁나 많이 죽인거 같은데 5명..반절밖에 안죽였어? 어 여기에 있는거라고 된..아 뒤에있나? 왜 이쪽으로 올라왔나? 내가 여기다 C4 던져놨거든요? 얘네도 계속 오네? 너 죽을거 알면서 왜..왜 이렇게.. 야 다른 방식을 취해봐 같은 방식만 취해 좋아요 전기총 전기총 어떻게 생겼나 좀 볼까? 어 저기.. 바주커프 있어요 자 두 명 더 있네 자 보이지? 이렇게 이 상태에서 보면 잘 안보이는데 여깄어요 자 안쪽에 숨어있는데? 자 안쪽에 숨어있는데? 맥시멀 암호 상태도 돼도 모드를 하나 실행하면 에너지가 계속 달아 자 여기 한 명 한 명 더 있는데? 너냐? 아 내가 죽었는데? 아 여기 그냥 두 명 다 여깄네? 자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가서 차였구나? 글쎄다 헤비파이어인지 소형파이어인지 니가 어떻게 알아? 야 이거 뜯어 있자 아휴 오래간만에 드는 아 오래간만에 아니구나 자 이거 들구요 자 총알 이거 제작전 한번 하고 자 총알